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6월 18일이에요 18일 토요일 한번 1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 금요일 저녁에는 정신없이 정신없이 스트레스 푼다고 저도 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보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제가 나약한 모습 보이면 안되겠죠 토요일날은 또 잽싸게 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항상 늘 여러분들에게 주의장창 떠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삼뽕의 그 기운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삼뽕에너지가 고갈돼가지고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안타깝을 뿐입니다 어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되겠죠 저도 계속 에너지 충전하고 있어요 충전하고 있으니까 같이 여러분들하고 삼뽕의 기운을 또 담아 가지고 우리 끝까지 버텨야 되요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이기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가 이기는 거지 이런데 좀 주가 빠졌다고 해 가지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자빠지면 끝나는 거야 어 내 인생에 손절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매도라는 것도 없어 어떤 분은 그들하고 매도 버튼 비활성화 했대 비활성화 매도란게 없어 오직 매수 가능합니다 목표 10년 뭐 20년 어 그런 분도 있던데 뭐 20년까지 무리라 하면 10년 정도는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장기저축도 10년 하는데 그 뭐 10년동안 투자 못합니까 하면 되지 음 뭐 별거 있어요 고조리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는 겁니다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시간 많고 어 여유롭게 하면 됩니다 뭐 주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가면 돼 뭐 당장 팔 거 아니면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느리게 했지만은 어 급전 쓰면 안 돼요 급전 급한 돈을 쓰면은 항상 사람이 조급해지고 어 조금만 빠지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외인과 기간이 이길 수 있는 건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의 느긋한 마음과 아주 진득한 그런 자세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 어 이런 거 투자는 절대로 외국인들이나 그 기관들한테 질 수가 없어 외국인들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어 가장 무서운 자들이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 손가락 겁나게 무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무거운 이렇게 두려워 합니다 안 팔거든 절대로 안 팔면 그만 이잖아 하여튼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분들은 다들 성공 했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이런 얘기를 해 줍시다 갈수록 잘해주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갈수록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 주위에 갈수록 잘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어 처음에는 사람 만나면 처음에는 누가 다 잘해줘 처음에는 다 잘해주는데 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그 배려 처음에 다정함 이런 것들이 점점 점점 사라져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 초심을 잃는 거야 처음 처음처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배려와 처음에 다정함이 점점 사라지더라 어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따뜻해지고 점점 더 애틋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람이라겠죠 그리고 한번 맺은 관계를 쉽게 내던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런 사람과 어울리야 합니다 정말 믿을 사람 믿을만한 사람 정말 오래갈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을 잡으면 되는 거겠죠 꼭 그런 사람을 꽉 잡아야 돼요 괜히 이상한 사람 잡아가지고 인생 꼬이지 말고 천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딱 기다려드려가지고 꼭 그런 사람 잡아가지고 오래오래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처음 같은 사람 처음처럼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꼭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모든 인생이 풀리고 투자도 마찬가지야 항상 한결같은 사람 처음에 초심을 갖고 잃지 않는 그런 투자자 그런 투자자와 같이 어울리면 두려울 게 없어 두려운 거는 결국 외인과 기관이야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이 제일 싸다 제일 싸다 개미들 신적과 종목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나흘간 삼성전자 5,072억 순매수 했어요 네이버 하이브드 막 쭉쭉 하고 있던데 당분간 코스피 반등은 어렵지 않겠냐 낙폭 과대주는 중장기 전략을 짜면서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하락장에 52주 신적가로 하락한 종목들을 현재 사들이고 있다고 하죠 52주 신적가 최저가 종목들을 딱 골라가지고 줍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하이브 뭐 이런 종목들 신적가에 이어가고 있는데 물타기! 물타기 라는 거야 물타기 물타기가 뭡니까? 간혹 물어보는 분이 있을 거야 초자는 모르겠죠 물타기 주가 하락 시에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을 물타기라고 합니다 물타기 하여튼 이걸 하거나 저점 매수 기회로 삼고 있는 거야 저점 매수 저점을 잡는 거야 저점 줍줍줍 저점으로 일단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기업이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역시 삼성전자지 삼성전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개인들이 사거래일간 삼성전자를 5072억을 순매수해서 5072억 많이 더 샀다 5072억 그 뒤로 누굴까요? 봤더니 하이닉스, 네이버, 하이브, 현대차 이렇게 샀는데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가운데 현대차를 제외하고 4종목이 신적가 종목이더라구요 삼성은 17일 59,800원으로 마감을 했죠 어제 1년 7개월만에 5만 전자로 내전 안졌고 국내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불거지다 보니까 외국인의 증시 이탈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6월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한 건 3일과 16일 단 이 거래일 뿐이네요 이 거래일 이마저도 상승폭이 1% 채 되지 않아요 지금 하이닉스 하고 네이버, 하이브 등도 이번 주에 장중 52주 신적가 갈아치웠고 하이브는 BTS가 단체 활동 중단 소식을 발표하니까 15일 하루 동안 주가가 28% 급락을 해버립니다 이처럼 신적가 종목이 속출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을 저가 매수하려는 개인들이 늘고 있고 개인들은 이달에만 삼성전자 주식을 2조 5,134억 정도를 순매수를 합니다 6월 7일부터 8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네이버 주식을 사들였는데 외국인들이 6월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인 거죠 증권가에서도 당분간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연말까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빅스텝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물가 안정을 위한 빅스텝 단행 가능성에 무기가 실리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고강도 긴축으로 물가를 잡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 반등도 낙관할 수는 없고 저가 매수보다는 관망이 났다는 의견도 있어요 다만 낙폭과대주는 낙폭과대주 그거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는 분석도 있고 악화된 그런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개별 체력에 비해서 주가 하락폭이 큰 것도 사실이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낙폭과대주 가운데 산업재 금융 IT 에너지 섹터는 한번 투자할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증권사가 추천한 종목들을 덥석 사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판단해야지 누가 뭐 이거 이거 좋습니다 앞으로 유망합니다 뭐 그 유튜브나 뭐 주식 애널들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그거에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 가지고 판단하길 바라겠습니다 일교식 여기까지 할게요 1 1 2